정기야 정기야 위험해 정기야 아 죽어 도망쳐라 제발 성비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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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기야 정기야 내버리자 마왕 당장 그 손 지우거라 마왕 당장 당장 minist 글 deliver 곧 굴러 작은 참사검이옵니다 휘두르는 자의 원기를 실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군 나리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사옵니다 이제 다 끝난 것이구나 마왕의 기운이 사라지고 있어 참사검 때문이다 신령한 참사검이 마왕의 힘을 맡고 있는 게야 그럼 모든 것이 끝난 것이오? 아니다 저 인간의 희생으로 마왕이 다시 하가의 몸에 봉인된 것일 뿐 다시 하가의 몸에 봉인은? 한글자막 by 한효정